네 안녕하세요 강쌤 철물입니다. 자 오늘 영상 모헤어를 한번 띄는거 보여드릴게요. 그전 영상이 많이 있는데 간단하게 여기에 맞는 이 하이샤시 모헤어는 보통 여기 써있는 4.8mm에 12mm가 있구요. 6.1mm에 6.1mm, 6.1mm에 10mm, 6.7mm에 12mm 이건 무슨 얘기냐면 폭을 얘기하는거에요. 지금 폭. 앞자리는 뒤에 폭. 앞자리는 날개털 깊이를 얘기하는거에요. 튀어나오는거를. 보통 모헤어는 이렇게 12mm 기준으로 많이들. 문에 닿아야 되니까. 그래서 12mm를 많이 쓰거든요. 이 하이샤시는 자세히 보시면 기존에 있는 이 모헤어가 빨릴 수가 없어요. 많이 닿아 있으면은 얘를 잘라내고 빼든지 해야 되요. 빼는거는 어떻게 빼냐면은 칼로 한번 이렇게 되면은 이게 이렇게 그냥 빠지게 돼 있어요. 다시 한번 칼로 조금 잘되는걸로 이렇게 빼면 되는데 오래된 이 모헤어를 빼고 새로 넣으려면 융둑이 돼 있어서 다시 집어넣기가 좀 힘들어요. 그냥 위에다가 바로 집어넣어야 되는데 미리를 잘 선택해서 놓으면 쉽게 넣을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앞에 있는 4.8mm 같은 경우는 너무 잘 들어가. 잘 빠지고. 들어갔는데 왔다갔다 하는데 그냥 빠지죠. 이렇게. 잘 빠진다는거에요. 그래서 여기는 4.8mm이 안맞아 바로 위에 사이즈는 6.1mm 정도가 딱 좋을 것 같아요 6.1mm에 10mm 짜리로 이렇게 지금 시켜요 자 요걸로 요 사이에다 이렇게 끼시고요 그리고 방충망 밀대로 여기다 이렇게 살짝 집어 놓으시고요 그냥 놓치면 돼 이렇게 들어가는 소리 들리죠 지금 그래가지고 이렇게 빼면 안 빠지거든요 지금 이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고 끝에는 가위는 좀 좋은 걸로 갖고 다니는 게 좋아요 가위는 좀 여기도 이렇게 하시고 이 끝에가 용접이 돼 있어가지고 요게 용접된 거 똥을 요걸 좀 잘라 내주시는 게 좋겠지 아무래도 만약에 이게 안되면 이 끝에를 이거를 칼로 좀 잘라 주세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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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그래서 요 사이에다가 집어넣고 요런 식으로 모헤어 교체는 사실 몇 번 이렇게 해보시면 답이 나와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다시 요렇게 놓고 송구씨나 우리 칼날 같은 거 있는 거 뒤쪽으로 이렇게 집어넣어도 되는데 뭐 그냥 이 방충망 밀대로도 충분히 가능하니깐 네 요렇게 요렇게 용접동을 잘 걷어서 이 모헤어 교체할 때 파이샤시는 요렇게 교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여기 써있는 4.8mm에 12mm가 있고요 6.1mm에 6.1mm 뭐 6.1mm에 10mm 파이에다 이렇게 끼시고요 그리고 방충망 밀대로 여기다 이렇게 살짝 집어넣으시고요 그냥 눕으면 돼요 이렇게 들어가는 소리 들리지 지금 퇴를 이거를 칼로 좀 잘라주세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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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에다가 집어넣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